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회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 정보통신망 이용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 제공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5월 개통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의 경우 웹접근성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 교원들의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근본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혜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이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오는 11월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연주회에서는 아리랑 페스티벌을 주제로 국악과 클라리넷의 하모니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사랑의 달팽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는 서울재활병원이 무선 이동식 스크린을 국내 한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아 지역사회 장애 아동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증받은 스크린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동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업과 자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병원은 이번에 기증받은 스크린을 복지관, 특수학교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은평구 장애 아동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은 이번 기증품으로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편안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향후 서울 거주 장애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맞춤형 경사 설치 등 장애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투자와 체육센터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제28회 용인시 지체장애인대회에서 올해 생활 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권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용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미르스타디움 옆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